음악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트래비스 청량 그죠? 2번 문제입니다. 그죠? 2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면적을 구해라 그랬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같은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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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에서 주어진 거는 다 이제 그대로 100 그대로 이제 여기가 104도 그죠? 104도 02분 30초 116도 07분 30초 103도 39분 50초 이렇게 되죠 조정량을 이제 구해라 이 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합을 하니까 540도 0 0분 50초 나왔습니다 111도 19분 30초 104도 51분 30초 이렇게 해서 조정량은 다각형이니까 다각형에서 우리가 조정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각형에서 조정량은 N-2라고 했습니다 A에서 어떻게 A의 합이죠 A의 합에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N-2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니까 540점 그죠 540도 0 0분 50초 마이너스 180도 N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소위는 다섯 개죠 O-2입니다 그죠 O-2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니까 차이가 50초가 나서 O-2니까 뭡니까 저 다섯 개죠 하나 둘 다섯 개 그래서 자 요거는 저 차량은 O차량은 그죠 O차량은 자 뭡니까 자 5에서 50을 나누니까 이거는 10초씩 플러스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계산하는 것이 그죠 계산하는 것이 전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0초씩 그죠 마이너스 10초씩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조정각이 나오겠죠 조정각이 나옵니다 그죠 10초에서 가니까 여기는 끝에가 20초 여기도 20초 40초 자 20초 자 20초입니다 그죠 방위각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방위각을 자 그림에서 그죠 그림에서 A B 방위각이 A에서 B 방위각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A에서 B 방위각이 주어졌으니까 A B 방위각이 주어졌습니다 A B 방위각이 주어졌으니까 38도 그죠 38도 23분 50초 그래서 뭡니까 B C 방위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 방위각에다가 자 플러스 180에서 마이너스 각 B가 되겠죠 각 B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하니까 102도 그죠 102도 자 16분 30초 이렇게 되겠죠 자 C D를 구하죠 B C에서 플러스 180에서 마이너스 각 C가 됩니다 그죠 자 C D를 구하니까 178도 그죠 178도 자 36분 50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방위각 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방위각이 A B 방위각이 38도 그죠 38도 23분 50초 그죠 자 요기 102도 그죠 102도 16분 30초 그죠 자 178도 그죠 178도 36분 50초 이렇게 했죠 그럼 방위계산하는거는 그죠 이건 1상안이니까 그죠 1상안이니까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1상안이니까 그죠 N E가 됩니다 그죠 이거 102도니까 S E가 되겠죠 이것도 108도 아니니까 S E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N 38도 23분 50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리는 주워줬습니다 그죠 거리는 주워졌다 그죠 자 거리는 그죠 자 거리 53.521 그죠 53.53.521 자 56.236 56.236이다 자 57.944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거리까지 나와서 그죠 자 이제 거리까지 주워줬는 걸 가지고 자 이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뭡니까 측선 A에서 B 그죠 자 위거와 경거가 되겠죠 자 위거 경거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위거 경거를 계산하고 위거 조정량 위거 조정량 그죠 조정량 또 뭡니까 경거 조정량이 나오죠 경거 조정량이 나옵니다 그죠 경거 조정량이 나오고 자 뭐가 나옵니까 위거 경거죠 이제 조정위거 조정경거가 나오죠 나오면은 조정위거 조정경거가 되겠죠 그죠 조정경위거와 조정경거가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조정경위거 조정경거 자 뭡니까 합위거와 합경거 합위거와 아까 합경거가 나오죠 합위거와 합경거가 나오면은 배행거와 배면적이 나옵니다 배행거와 뭐냐 배면적이 나온다 그죠 배면적이 나온다 이거 되죠 그래서 자 위거를 구하니까 그죠 위거를 구하니까 조정 자 이제 위거는 뭡니까 자 위거에서는 그죠 거리 곱하기 그죠 위거는 어떻게 되노 위거 계산은 자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입니다 그죠 자 경거는 어떻게 되노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1번에서 53.521 곱하기 자 38도 그죠 38도 23분 50초를 하니까 자 1번에서 41.94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위거경거가 그죠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이니까 그죠 자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그래서 41.946 41.946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자 마이너스 11.946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57.927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거 마찬가지죠 경거는 뭐라고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경거는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 경거는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입니다 그죠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 그래서 33.242 자 54.950 54.950 자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 자 1.402 자 이렇게 나오죠 402 자 조정량입니다 그죠 위거와 경거에 대한 조정량 조정량은 그죠 위거와 경거의 조정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조정량은 자 컴파스 법칙이냐 트랜쉽 법칙이냐 그랬죠 자 트랜쉽 법칙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조정량 트랜쉽 법칙에서 그죠 트랜쉽 법칙에서는 뭐가 되는 우리가 위거 절대체 합이죠 위거에 대한 절대체 합분에 자 뭐냐 조정할 오차 오차에 곱하기 그 점에 대한 조정할 점에 대한 위거 경거가 되겠죠 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나오니까 자 절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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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173.091 그죠 자 뭡니까 0.809 가 되겠죠 809 곱하기 자 41.946 자 이거 한 것이 이거 한 것이 0.196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정위거는 그죠 자 0.196 0.196 자 이렇게 나옵니다 0.056 그죠 0.271 그죠 그죠 경거에서는 그죠 경거에서는 경거 절대체 합이죠 경거 절대체 합은 어떻게 되노 경거 절대체 합이 나오죠 180점 그죠 180점 자 0.14분에 자 뭡니까 0.826이 되겠죠 곱하기 자 33점 33.242 자 이거 하니까 0.153 자 이게 이제 자 위거와 그죠 경거의 조정양이 됩니다 그죠 자 0.196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서는 0.153 그죠 0.153 그죠 자 여기는 0.252 0.252 0.252 자 여기서는 0.006이 된다 그죠 그래서 위거경거 그죠 위거는 거리 곱하기 코사인 그죠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감 그죠 경거는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감 트랜싱 법칙에서 그죠 위거의 절대체 합분의 5차 그 조정할 거에 위거 경거도 뭐냐 경거 절대체 합분의 5차 그죠 곱하기 거리 그죠 자 위거와 경거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정위거와 조정경거 자 이 양을 자 뭐냐 트랜싱 법칙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41.946에서 41.946에서 0.196을 빼니까 41.750 그죠 41.750 요렇게 나오죠 자 또 여기서 뭡니까 위거에서 뭡니까 자 조정위거량을 하니까 얼마가 내놓죠 0.0 그죠 자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12.012 그죠 조정 12.012 그죠 그죠 마이너스 이제 그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58.198 그죠 58.198 자 요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 하니까 58.198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죠 자 이제 경거는 그죠 경거에서 그죠 경거에서 조정량을 하니까 33. 그죠 33.395가 되더라 33.395 그죠 자 조정경거입니다 그죠 경거에서 조정량을 하니까 54.950에서 0.251을 빼니까 그죠 55.202 그죠 55.202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또 1.408 그죠 1.408 자 이렇게 이제 그죠 조정위거와 조정경거를 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척점제 A, B, C, D 자 이렇게 이제 나가지 그죠 A, B, C, D에서 자 합위거와 합경거입니다 그래서 A점에 대한 합위거가 자 100을 주어줬죠 자 B점에서는 200을 주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그죠 100에서 그죠 100에서 얼마가 100에서 더하면 되잖아 141점 그죠 141.755 그죠 자 여기서 얼마가 11을 다하니까 그죠 자 141.755 마이너스 11을 빼니까 그죠 11을 빼니까 129.738 129.738 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 58을 빼야되겠죠 그죠 그래서 58을 빼니까 71점 그죠 71.540 자 이게 이제 자 D 자 E입니다 그죠 E까지 오면은 자 얼마가 55.206 55.206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200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200을 가지고 얼마나 33.395니까 200 233.395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얼마가 55.201 하니까 288점 그죠 288점 그죠 자 597이 나옵니다 288.597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또 얼마가 288.597에서 자 얼마가 288.597에서 290점 그죠 290점 005가 되더라 자 또 234점 그죠 자 454 자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얻고 나면은 배행거입니다 그죠 배행거는 자 이건 알아라 그랬죠 배행거는 그 척선에 대한 경거라 이거죠 그래서 배행거는 자 제1척선의 배행거다 그죠 제1척선의 배행거는 그 척선의 경거라고 써요 그 척선의 경거 자 1척선에서는 그죠 그 척선의 경거라고 써요 그죠 그 척선의 경거 그래서 그 척선의 경거니까 그 척선의 경거니까 33.395가 되죠 그죠 33.395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척선의 경거니까 33.395가 되겠죠 그래서 그 척선의 경거니까 그 척선의 경거 그죠 그 척선의 경거 그죠 그 척선의 경거 1척선은 그 척선의 경거라 이 말이야 자 나머지 이제 배행거는 그죠 나머지 배행거는 어떻게 되노 자 요거는 자 전척선의 배행거 그죠 전척선의 전척선의 배행거에다가 플러스 그 전척선의 경거 전척선의 전척선의 경거 전척선의 경거에서 뭡니까 그 척선의 경거 그 척선의 경거 그 척선의 경거를 더해맞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부부가 자 전척선의 배행거에다가 전척선의 배행거에다가 전척선의 경거 전척선의 경거를 더해서 그죠 전척선의 배행거에다가 전척선의 경거 두 번 더 하죠 요거에서 요걸 더하고 그 척선의 그 척선의 경거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33점 그죠 요거 하나만 보면은 자 33.395 전척선의 배행거죠 배행거에서 그냥 전척선의 경거죠 자 그것도 그냥 33.395 더하기 뭐냐 그 척선의 경거 55.202가 된다 55.202가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배행겁니다 그죠 그래서 121.1 121.992가 된다 자 요렇게 이제 121.992가 된다 그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또 전척선의 배행거 더하기 전척선의 경거 요거 더하기 요거 뭐냐 그 척선의 경거 요렇게 더하죠 그래서 요걸 하니까 178.602 178.602가 되더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전척선의 배행거 전척선의 배행거에다가 전척선의 경거에다가 뭐냐 그 척선의 경거를 더하니까 124.455 그죠 그래서 한 459가 되더라 자 또 하나 더하니까 34.454 그죠 34.454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34.454 자 요거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배면적입니다 그죠 배면적 배행거를 하고 배면적은 어떻게 되노 배면적은 배행거 곱하기 위겁니다 배행거 곱하기 그죠 배행거 곱하기 위거 그죠 배행거 그래서 배행거 곱하기 위거를 해라 그 위에 배행거 곱하기 41.750 배행거 곱하기 위거 그죠 배행거 곱하기 위거는 41.750을 하니까 자 AB는 1394.241 여기 나온 1394.24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배행거 곱하기 위거입니다 그죠 배행거 곱하기 위거 그죠 배행거 곱하기 위거 그죠 자 1394.241 마이너스 1465. 그죠 마이너스 1465. 자 1465.368 자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또 얼마입니까 이제 또 10394 10394 그죠 10394.279 그죠 이렇게 얻을 수가 마이너스 그죠 자 마이너스 또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요거 다 해서 하니까 10954 요게 합이 그죠 10954 10954 10954.987이 되더라 자 이거는 배 면적이 되겠죠 배 면적 그죠 그죠 그 면적은 나누기 2가 됩니다 그죠 나누기 2가 되니까 그죠 자 577 그죠 5477점 5477점 494 재권메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나누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죠 아 이런 문제들을 그죠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할 때 그죠 정리를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그죠 표를 가지고 그죠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그죠 쉽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뭐라 그랬노 이러한 과정들을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정리를 해나가세요 해나가서 그냥 하나 딱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잘라서 그죠 시험에서는 실제 이제 이렇게 다 안 나오고 구간구간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어 이런 문제들을 이제 큰 문제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죠 작은 문제들은 그죠 쉽게 쉽게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여기 큰 문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그죠 여기까지 해보고 좀 쉬었다가 그죠 이제 작은 문제들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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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